알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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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섹션 1 워킹 라이트 리프트 록 스텝 스텝 록 스텝 왼발 포워드 오른발 포워드락 리커버 백 하면서 왼발 스윕 백 스윕 백 스윕 섹션 2 코너 턴트 리프트 세일러 스텝 비하 앤드 사이드 포워드 하우스 턴 라이트 하면서 체중 오른쪽으로 이동 다시 세곤 에잇 리프트 턴 하면서 체중 M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른발 스윕 페이싱 포워드락 오른발 프레스 홀드 백 터치 백 터치 섹션 3 오른발 볼 투게더 워킹 리프트 라이트 스텝 록 스텝 록 왼발 왼발 포드락 리커버 백 원 에잇 오른쪽으로 스텝 록 크로스 원 에잇 백 사이드 크로스 섹션 4 섹션 4 사이드 록 사이드 록 하면서 사이드 록 사이드 록 리커버 버거 비하인드 사이드 비하인드 익스텐디드 윌 스텝 하이드 록 하이드 록 각각 8분의 10 원 에잇 크로스 원 에잇 사이드 원 에잇 백 원 에잇 사이드 섹션 7 섹션 7 크로스 홀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사이드 포인트 땡 왼발 포드 포인트 홀드 왼발 포드락 리커버 섹션 8 워킹 왼발 워킹하면서 오른발 플립 오른발 워킹 스텝 록 스텝 록 스텝 록 스텝 하프 턴 하프 턴 하프 턴 하프 턴 땡 후 폴 폴 폴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6 7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4 4 5 6 7 8 1 2 2 2 3